어떤 간증 4319번에 오늘 설교를 들으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 기도와 또 축도가 있겠습니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장차오실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가마인도 충만하심이 오늘 어떤 간증 4319 설교를 들은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에 그의 자녀와 가족과 사업과 직장과 범사위에 이 나라의 민족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 주여다 중보 기도가 있겠습니다. 문제가 있으신 분은 가슴에 두 손을 얹으시고 질병이 있으신 분은 질병 부위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나사리 예수님으로 명하라니 오늘 문제가 있어서 두 손을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은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에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안 써요. 지금 나사리 예수님으로 지금 이 시간에 어떠한 문제가 됐든지 깨끗게 해결될지어다. 나사리 예수님은 해결될지어다. 사업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사업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직장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직장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취업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취업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재판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재판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보상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보상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부동산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부동산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부동산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고부갈등이 해결될지다 층간소음이 해결될지다 층간소음이 해결될지다 이웃간의 층간소음의 다툼이 해결될지다 모자사이가 해결될지다 모자사이가 해결될지다 아들 결혼 문제가 해결될지다 자녀의 결혼 문제가 해결될지다 자녀 결혼 문제가 해결될지다 부녀사이가 해결될지다 부녀사이가 해결될지다 부부사이가 해결될지다 이혼소송이 해결될지다 또한 모녀 사이가 해결될지다 모녀 사이가 해결될지다 또한 믿음의 첫사랑이 회복될지다 믿음의 첫사랑이 회복될지다 또한 여러가지 갈등이 해결될지다 이웃간의 갈등이 해결될지다 여러가지 문제문제마다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안 쏘여서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은 자마다 지금 이 시간에 어떠한 문제가 됐든지 해결되는 역사가 나사리스로 일어날지다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병이 있으신 분은 질병부여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나사리 예수로 명하노니 지금 오장육부에 들어붙어 있는 모든 암병은 지금 이 시간에 떠나갈지다 나사리스로 떠나가라 예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피 묻은 손으로 안 쏘여 각종 암병에 시달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안 쏘여 지금 이 시간에 깨끗게 치감을 받을지어다 최장암이 치유될지다 최장암이 치유될지다 위암이 치유될지다 폐암이 치유될지다 간암이 치유될지다 대장암이 치유될지다 자궁경부암이 치유될지다 난수암이 치유될지다 또한 후두암이 치유될지다 사람이 치유될지다 혈액암이 치유될지다 각종 암병마다 다 치유될지다 지금 이 시간에 모든 암병이 떠나갈지다 통풍이 치유될지다 통풍이 치유될지다 당뇨가 치유될지다 당뇨가 치유될지다 고혈압이 치유될지다 고질증이 치유될지다 저혈압이 치유될지다 또한 손목증후군이 치유될지다 손목증후군이 치유될지다 적절근막염이 치유될지다 적절근막염이 치유될지다 목디스크가 치유될지다 목디스크가 치유될지다 치매가 치유될지다 치매가 치유될지다 또한 군대 귀신이 떠나갈지다 군대 귀신이 떠나갈지다 조상 저주 귀신이 떠나가라 조상 저주 귀신이 떠나갈지다 조상 저주 귀신이 한길로 와서 일곱길로 물러가 묶음 받고 다신 들어붙지 말지다 여러가지 피부에 모든 아토스 피부염이 치유될지다 태행성 무릎 관절에 치유될지다 여러가지 수면 장애가 치유될지다 변비가 치유될지다 여러가지 질병마다 주님 피 무슨 손으로 안수하여서 지금 이 시간에 깨끗게 치유될지다 나사로 깨끗게 치유될지다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설렁자마다 오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다사로 깨끗게 치유될지다 이 시간에 깨끗게 치유될지다